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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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당신의 사랑의 희망을 끄는 것 열꽃이도 안서와 나는 열꽃이도 안서와 나는 내 옆에 잠시만 이 일을 서주나 무엇이나를 알 수 있어 이 일을 떠난다 이 일을 떠난다 열꽃이도 안서와 나는 열꽃이도 안서와 나는 내 꿈에 안고나 다시 꿈에 안겨지고 싶어 나의 꿈에 안고나 나의 꿈에 안고 나 내 꿈에 안고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주씨!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아유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오늘 온 거는 예전부터 약속이 되어있어서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좀 못 오게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오게 된 계기는 박세진이 많이 박수 받으러 왔어요. 오늘 오게 된 계기는 이렇게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여기 카페에서 화합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끝나고 버드린 누나랑 이렇게 다 같이 화합한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박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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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워니까? 내가 막 먹어도 된 사람한테는 없거든요. 어쨌든 오늘 끝나고 서로서로 좋은 관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지 않는 관계가 됐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미워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어, 제가, 어, 제가, 어, 제가 벌써 나이가 24살이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 아, 나이가 먹다보니까 알겠다고요. 감사합니다. 한번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일 버드린 누나한테 생각나신다고 하셔서 두 분, 어, 잘 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되셔가지고 어,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신나게 웨딩이 한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고치로 돌아가서 박서진이었고요. 남은 시간 더 즐거우시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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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를 찾아 그대 한숨의 눈빛 매일 눈빛 그대를 찾아 그대 해뜬치고 달리는 곳 바람 불고 빛한 왕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추억 흘러가는 세월 속에 후회해봐도 그 사람은 이미 먼 곳으로 가슴에 눈물이 뚝뚝 내 눈에 눈물이 뚝뚝 흘러를 찾아 그대 흘러가는 세월 속에 후회해봐도 그 사람은 이미 먼 곳으로 가슴에 눈물이 뚝뚝 내 눈에 눈물이 뚝뚝 그대를 찾아 그대 그대를 찾아 그대 그대를 찾아 그대 그 사람은 이미